자 계속해서 기술적 분석 시리즈 이번에 6째 시간입니다. 자 유통 섹터 이야기 할텐데요. 보조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보조지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여기 화면에 얍삽하게 여러분들께는 안 보여주고 다른 화면에 보조지표라든지 이런거 넣은게 있냐면요. 없습니다. 보조지표로 하기에 참 무색할만한 정도의 볼린저 밴드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요. 상당히 궁금할 수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게 보이게 색깔도 있고 온갖 선이라든지 자기만의 아주 초특급 비기라면서 여기 디폴트값이 아니라 그죠? 예를 들면 이 볼린저 밴드의 선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엔드 뭐 MACD라든지 스토케스트기라든지 디폴트값이 아니라 막 변형해서 넣어서 그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옛날에 변호사 출신 그분도 스토케스트기에 상당한 전도사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은요. 간단하면 좋습니다.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아요. 여러가지 잣대가 있다 보면요. 예를 들면 옷을 재단한다 칩시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를 아실겁니다. 줄자가 하나가 있어야 이렇게 쭉 하는게 좋은데 하나는 센치다 칩시다. 하나는 인치로 되어있으면 절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로 둘 중에 어떤게 나은가 해보고 잣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자 지표 중에 예를 들면 상승하고 있는데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지표는 하락을 먼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다이버전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헷갈린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니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야 헷갈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또 맹점은요. 후행성입니다. 후행성 보조지표의 가장 맹점은요. MACD같은 경우에는 돌아 위에 있으면 맹점이 밑에 내려가면 맹어져지 않습니까? 돌았을 때쯤 되면 벌써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D차 타는 겁니다. D차 그래서 보조지표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후행성이다. 그래서 헷갈린다. 이것저것 갖다 대면 그래서 저는 볼린저 밴드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 그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볼린저 밴드를 하는 이유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여기 안에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0%입니다. 자 즉흥적으로 갑자기 볼린저 밴드로 넘어갔습니다. 설명해 드리면 또 유용하니까요. 자 여기 중간에 있는 그죠? 중심에 표준 편차 곱하기 2 해서 더한 것은 상한선 표준 편차 곱하기 2 해서 마이너스 한 것은 하한선 머리 되게 아프죠? 다 각스라고요. 동일한 폭으로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삐져놓으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확률이 90% 이렇게 상한선은 저항 하한선은 지지하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밴드 안에 이렇게 곱창처럼 이렇게 좁게 수축했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곱창이 터져버려요. 팍! 그리고 터지면 끝까지 뭐 터져 있느냐? 아니야. 다시 깨매. 깨매로 옵니다. 이렇게 안에 좁게 그죠? 수축과 확장을 반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할 때 상한선에서는 아 다 왔구나 하나 정도 하면서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하한선에서는 매수 하지 마시길 권유 드립니다. 중요해요. 야 하한선에서는 지지할 거라며 패스 하십시오. 지지할 것 같다가 무너지면 박살나기 때문에 그건 패스. 여러분들한테는 중심 이것도 중심이거든요. 21이 중심 아닙니까? 그죠? 중심에서 여기 상한선포까지 먹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욕심 부려서 하한선을 사는 사람 있었습니다. 옛날에 무료방 시절에 그죠? 무료방 시절에 여기서 여기 올라온 거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그랬습니다. 반대 중심에서 상한선까지 가는 매매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추세 돌려냈고 눌리목 구간에 그죠? 20일 올라탈 때 매수 그리고 상단에 매도 정고점 이거 다 매치되는 거거든요. 매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볼링점에 없어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제대로 습득이 돼 있어도 우하향 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건을 제가 아까 제시했지 않습니까? 3개, 4개 했지 않습니까? 앞전 시간 5부에 이어서 매수 포인트 잡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몇 개가 합당한가? 자 우상량 하고 있습니다. 합당 이마트 닥터키에게 추천했거든요.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날라갔습니다. 그죠? 왜? 돌아서니까 추천하는 거거든요. 우상량 맞아요. 두 번째 업종 대표주 맞냐? 맞아요. 마트하면 이마트입니다. 그래도 그죠? 세 번째 귀가 내고 막 싸들어와 오케이 바리 그죠? 그리고 볼링저밴드나 이런 상황에서 중심권이고 수축 수축 이후에 확장 여기 수축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축 이후에 확장도 가능한 구간인에 5개가 매치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죠.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일 뿐 잣대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고 닥터키는 볼링저밴드 밴드 정도 번호인데 설명 조금 더 해야 될 게 있으니까요. 상한선 하한선 지지상 이야기 했고요. 이렇게 수축하다가 터지는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상량을 해라는 이유 하나 더 있죠. 이렇게 하다가 확산될 때 중앙에 여기로 올라타죠. 그죠? 돌파형이거든요. 따라갈 수 있어요. 그죠? 추가 상승을 노력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 볼링저밴드 횡부하다가 수축하다가 터지는 쪽으로 가니까요. 그렇게 추세를 또 파악하기가 좋아요. 블록블록하면서 오른쪽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번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닥터케인은 볼링저밴드만 보지 나머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제 의견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해라. 저는 일도 외국계 매수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기관에 오긴 싹쓸이합니다. 이게 밑으로 초박살이 나가지고 빠진다고요. 너입니다. 추석 대목도 있고요. 온라인 쪽으로 ssg 그죠? 닷컴 이거 활성화시키려고 되게 노력하고 투자만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비교할게요. 그 기업의 억화심정은 없습니다. 자 롯데쇼핑하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롯데원이라고 런칭 이제 했습니다. 몇 개월밖에 안된 것 같아요. 틀렸으면 다른 분이 정정해주십시오. 그만큼 뒤지고 있습니다. 그죠? 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마트 정용진 회장 맞죠? 롯데 누가 회장이었습니까? 그죠? 연세 많으신 분 자꾸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기업 문화라든지 들은 이야기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메모지에 싸인 딱 해가지고 해! 이런 거 끝이랍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한 옛날에 세대차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가 또 흘러가는데요. 최근에 LG전자가 강하게 가는 이유도 새로운 회장이 젊었다 아닙니까? 발빠르게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가는 부분에 있어서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빨리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마트도 빨리 대응을 해나왔고 매장 부분에 운영이라든지 많은 부분 바꾸고 온라인적으로 강화를 했는데 롯데쇼핑 강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주가가 좋겠습니까? 롯데쇼핑은 관심권에 제외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기관에 쌍거리 매도 넣으지 않습니까? 좌측하다보십시오. 자 이마트는요. 기관에 쌍거리 매수들어옵니다. 싹쓸이에요. 롯데쇼핑은 그냥 대박 팔고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예요. 롯데쇼핑은 유니클로 유니클로 지분도 50%인가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쇼핑이 중국 가서도 박살나고요. 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롯데 마트의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롯데그룹 전반적으로 중국 가서 박살나고 이번에 또 한일관계 악화되면서 또 박살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투자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롯데자이언트 롯데자이언트 아시죠? 부산 사람이라면 야구 광팬이라면 롯데의 팬들의 팬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실 겁니다. 최근에 잘 모르겠어요. 야구 한 번 지 한 3, 4년 넘어가지고요. 축구 한 번지는 뭐 되게 중요한 결성전 할 때 한 번 본 거 빼고 축구 한 번지도 몇 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롯데 구단에 투자를 안 하기로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돈 안 쓰기로 유명하다고요. 투자 없이 돌아온 게 있을까요? 그렇게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업적인 기업의 사풍이라 해야 됩니까? 오너의 마인드라고 해야 됩니까? 주제 넘게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변화해야지 살아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통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은 그린유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궁금해 하시니까요. 하나솔루션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린유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유딜 수소차 전기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종목상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은 봤을 겁니다. 빅텍에 대한 종목상담 어떻게 했나요? 자 종가에 아 그러니까 그 뭡니까 시간에 샀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까? 아 잘한 거 아니다 했는데 올라갔어요? 뭐라고 의견 제시했죠? 올라가면 들고 있다가 밀리기 시작하면 차기 실현해라 했거든요. 그거 이야기 안 들으면 박살입니다. 박살 그죠? 올라가다가 밀리면요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의견도 안 틀렸어요. 와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박살납니다. 상한가위위에 바로 상한가임금 비슷하게 상한가임금 갔다가 이렇게 되면 멘붕 오는 거거든요. 발빠르게 매매 못하면요. 그죠? 아침에 내지는 그냥 그냥 덥석 잡아버리면 사자마자 20% 깨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0% 더 깨졌겠네. 올라가다 깨졌으니까 와 이거 봐봐 고가가 23%에서 저가가 26%입니다. 하루에 50% 움직였어요. 여기 샀으면 그냥 한 40% 깨지는 겁니다. 왜 꼭대기 쫓아가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많이 올라간 거 덥석 잡으면 안 된다니까 이틀만에 50% 올라갔는데 덥석 잡은 사람의 결과는 마이너스 40% 50%입니다. 하루 만에 주식 무서운줄 알아야 돼요. 주식 무서운줄 알아야 돼요. 그죠? 더현이 반가 주식 무서운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 덥석덥석 잡으면 안 돼요. 신풍제약 꼭대기 잡아가 그냥 사자마자 60% 70% 깨집니다. 삼성중공우선주 와우 어떻게 된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벌기보다는 주연님이 저 그 부분을 높이 산다 이야기 해주셨는데 많이 벌기보다는 많이 안 잃는데 집중하고 작은 수익도 감사하게 챙기다 보면 오래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 있잖아요. 살아남아 있잖아요. 우리 팀원들 다 살아남아 있어요. 그죠? 여기 올라갔는데 뭐 먹을 거 있다고 상한가 10번 갔는데 뭐 먹을 거 있다고 산단 말입니까. 사자마자 박살나버립니다. 와 광분하고 있어 지금 그죠? 고점에 따라가지 마라. 요거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요. 그거 하나 다지 마십시오. 나 20일 붙은 데서만 살래. 그렇게만 해도 잘 안 깨져요. 잘 안 깨집니다. 그죠? 그거 몸에 딱 베이고 나면요. 그 다음에 박스꾼 상단 돌파 매매. 자 이런데 돌파할 때 여기 여기 돌파할 때 이런 매매. 그죠? 왜 이런 거 몸에 베이고 난다고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여기 저항 돌파하면 여기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깨지잖아요. 잽싸게 던질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라 그럽니다. 그죠? 그거 아직까지 내가 생각할 때 매매할 때 아 나 던져야 될 때 잘 못 던진다 하고 생각하시면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격이 있잖아요. 그죠? 선수급이 하는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20일 붙었을 때 사면 무리가 좀 덜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광분했어요. 이거 보다 보면 또 광분할 거 몇 개 나오겠네요. 그죠? 많이 올랐거든요. 하나솔루션도 니콜라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였다가 니콜라가 사기를 하면서 박살나니까 같이 좀 박살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관심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은 하겠습니다만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능한한 잡설이 끼지 않는 종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닥터케이가 바이오를 되게 겁내거든요. 사실은요. 왜? 무슨 이야기 하나 툭해놓으면 흔들린다면서 박살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겁나요. 솔직히 저는 겁납니다. 조금 그죠? 듣기 어떨는가 몰라도 초특급 트레이드라고 하는 닥터케이도 겁나요. 겁나 움직이는 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사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됐고요. 자 하나솔루션 여기서 이제 60일에 반등권에 있긴 한데 니콜라 악재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전부 다가 아니니까 하나솔루션에 니콜라에 대한 부분이 그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매수세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나 조금 부담스러워요. 다른 걸로 챙겨가는 게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산중공업부터 광범위하게 그린유딜 되는 종목 챙겨보죠. 두산 퓨어셀 60일 무너졌습니다. 올라가도 여기 저항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더 올라가도 여기 다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당분간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초특급 우상량 추세는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는 좀 들어오네요. 그렇다면 그죠? 신자 사고 싶다면 여기 부욱 깨지면요. 그때 한번 3만원권 오면 사줄까? 돈 가진 사람은 우리거든요. 주식 살 수 있는 우리 돈 가진 사람은 우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돼요. 꼭대기 물려가지고 아 물탈까? 어떻게 할까? 던질까? 막가?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고요. 주식한테 내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딱 돈 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 또 빠지면 쉽게 말해서 세일 더 해. 세일 더 해. 그럼 내가 사줄게 하는 주도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을 못해요. 그린유딜 쪽 그죠? 풍력, 수소, 태양광 이런거 통틀어 그죠? 두산중공업도 무너졌으니까 관심권에서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더 처질 수도 있습니다. 자 미코도 20일 깨는데 그나마 이격이 조금 덜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풍력이나 이런 쪽 급반등 나온다 해도 조금 관심을 조금 적게 가지시고 관망을 좀 더 하는 자세가 좀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과정차 깨질 수도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그죠? 주식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있다면 풍력 관련 이런거 그죠? 주식 선물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거 반등 구간에서 밀릴때 선물 매도 이런것도 뭐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 상하시겠죠. 해칭 개념으로 접근도 가능하다. 그렇게 추가로 설명 드릴게요. 추가로 자 뭐다? 내가 두산피오세 죽어도 때리 죽여도 갖고 가고 싶다. 반등해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장기로 이거 나 진짜 한 2,3년 들고 갈래. 만약에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추세가 흔들흔들하는 구간에서 주식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도를 때리면서 해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선물이라는 게 전부 다 있지는 않으니까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강력 추세는 무너지고 있는 그린유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전기차 수소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모티브도 조정을 받았고요. MS 오토텍 상당히 강세 보였다가 여기까지 딱 밀렸죠. 그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죠. 이런 종목은 여기 반등할 때 단타가 가능한 분이라면 여기 깨지면 던지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여기 단타 매매 여기서 딱 양봉 쓰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이 가능한 사람만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MS 오토텍 반등할 때 제법 강하게 갈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런 맥락이 조금 있으면 수소차 할 때 나오니까 이야기할게요. 코스모스 신소재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피아니 솔루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소차 일진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죠? 풍북 추정도 시원 찬스입니다. 유니크 이거 강하게 쫙 밀리고 있죠. 단타 선수들은 이런 거 딱 올라탈 때 따라가거든요. 닥터케인은 성창 오토텍을 수익을 좀 받습니다. 이걸 못 먹었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거 딱 내려오면 성창 오토텍이 제가 보고 있는 조금 전에 종목군들 수소차 종목군에서 성창 오토텍이 가장 잘 갔어요. 이것을 탑픽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한번 들어가 볼 생각도 있어요. 한 5% 수소차는 성창 오토텍을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진단키트 까지 하고 또 방송 한번 끊어 가겠습니다. 진단키트 상당히 지금 크게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제니가 20일 지켜야 되는데 어저께 무너지면서 방송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위태롭기는 위태로웠어요. 그런데 60일 지지하는거 보겠다. 시장 반등한다면 그래도 시총 코스닥 시총 2위니까 왕따시키고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코로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수주 소식이라든지 한번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고점부인데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등 넣을 때 강하게 반등 넣은다면 무리 없고요. 내일 20일 빨리 올라타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좌측하단에 보면 그래도 기관에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 수젠텍 수젠텍도 매매 많이 해가지고 수익이 좀 났었어요. 여기서 돈이 없어서 관심 있습니다. 날라갔습니다. 상한가 날라가고요. 포인트 여기 포인트가 보십시오. 평소에 말하던 포인트하고 다른가요? 우상량 돌려내고 이 평소 딱 붙은 자리 확률이 훨씬 높아요. 밑에 꼬꼬라지 있는거 자꾸 보지 마시고 딱 이 평소는 다 돌려내고 인접한 권역에서 매수하면 확률이 훨씬 높다. 다시 한번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이 막 하고 EDGC 막 했습니다. EDGC도 잘 먹어냈어요. 무너졌습니다. EDGC는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이것도 추세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수젠텍이 너무 급등락합니다. 1등을 하겠다 하면서 수젠텍 EDGC 이후에 이제 CGN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진단키트 이것은 프라이버시 일수도 있는데 우리 팀원 중에 의사가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닥터케인은 우리 팀원 중에 예전에 자동차 업계에 일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도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어떻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칭 전문가랍시고 회원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냈을까요? 가오 이거 뭐 일본말인데 가오 떨어지게 회원한테 물어본다고 물어봅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인데요. 제가 주식은 좀 더 잘 벌지 몰라도 차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저보다 한 만배는 더 잘할 겁니다. 물어봐야죠. 그래서 시젠에 대해서 진단키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가지 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이 나오면 진단키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니까 제 생각은 그래도 병을 그 질병을 확정을 지으려면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견을 그렇게 동의도 하면서 다만 최근에 워낙 경쟁이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니까 경쟁이 좀 심화는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1등이에요. 그래서 반등 넣을 때 강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빠져놓을 수 있다. 조금 물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보자면 두산피오셀은 주식선물이 없다. 그럽니다. 자 공매도 이야기 잠깐만 하고 제가 2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공매도를 안 해주면 외국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의 전략상 손실이 있고 안 좋다. 그러는데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독권 내놓기 싫은 거예요. 공매도가 공평하지 못합니다. 98%를 기관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지금 최첨단 시대에 수기로 대차거래 한답니다. 야 나 백주 빌린다? 말입니까? 뭡니까? 말입니까? 뭡니까? 전산이 연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령 주식 매도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없는 주식 S정권 있죠?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죠? 공평하게 하든 아니면 그거 전략을 주식 선물로 주식 옵션을 강화해서 없다 하지 않습니까? 종목마다 전부다 주식 선물 옵션 다 개설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대책이 되거든요. 공매도 공매도 강화 안 하고 그죠? 그 부분 없다 한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죠? 자신들의 기독권 내놓기 싫어하는 행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부 진단키트까지 해봤구요. 계속해서 3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 유료 회원 가입으로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땡큐 베리머치 계속해서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박 조개 야 금원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 야 부추 핸 업 샛 기어 바리 에버리 바리 세 에버리 바리 세 야 이어가도록 한اف 해적 유료 음 이어가도록 zeni